머릿속이 멈춰지는데 영원히 시작했겠지? 준석이 형님 몰라 몰라 별일 없겠지? 왜 전화를 안 받아? 왜 전화를 안 받아? 저 잠깐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얼굴이 화끈화끈해 화끈화끈해 좋아하나 봐 온몸이 후끈후끈해 후끈후끈해 사랑인 건가 봐 한숨 크게 쉬고 가라앉혀도 사랑해 가슴 설레는 행복한 기분 저 잠깐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얼른 하고 와요 무슨 일인데요? 여보세요 왜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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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섯 번씩이나 전화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내가 자꾸 전화를 하지 내가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자꾸 전화를 하겠어요? 아니 극장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인데요? 가자, 설, 설 보일러, 보일러 어떻게 틀어요? 보일러가 안 들어가 아니 그걸 왜 나 한참 물어봐요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더워죽겠는데 무슨 보일러예요 아니 왜 썽을 내고 그래요? 됐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요 무슨 설비 그런 거 있잖아요 끊어요 여부, 여부 독초를 먹었다고 할까? 그럼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